음주운전은 처벌받고 음주수술은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의료법상 음주의료행위에 대한 명문화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청주 한 대형 M3부인과 주치의가 음주수술 등으로 출산 중 아이를 잃은 사고 역시 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황정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에게 음주축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청주 M3부인과 병원에서 음주수술로 출산 중 아이를 잃었다는 국민청원을 올린 이의 주치의 A씨입니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9일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A씨 알코올 수치는 0.01% 하지만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8%인 상태로 병원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음주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청원 글순이도 의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고 사실상 자격정지 행정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만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음주진료의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 되고요. 다만 음주진료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과거 음주의료행위로 적발된 사례를 살펴봐도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7명의 의사가 음주의료행위로 적발됐지만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와 오프라인 등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을 다닌다는 예비산모들은 충격적이고 심란하다는 댓글들을 달았고 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주치의는 물론 당직 의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의료인의 음주진료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 뒤 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음주의료행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